2회 앞의 야구 출연 47년 두 배탈한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편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편의 안성호입니다. 야구 참 알 수 없고 어렵고 잘 모르겠는 게 야구인 것 같은데요. 사실 시즌 전만 해도 굉장히 어떤 상완이 팀의 차이가 적고 밸런스가 잘 맞는 평준화 시즌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달리는 팀과 발이 묶여있는 팀으로 좀 갈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 주말까지 녹화 시점 기준 어제까지 14승 4패. 부상이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 이리를 달리고 있고요. 반면 롯데는 4승 14패로 최화에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극과 극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아와 롯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둘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보모 감독은 갑자기 감독이 된 사실상 준비는 옛날부터 해왔겠지만 초보 감독이죠. 초반 감독인데다가 감독이 될 거라고 예상 못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대 문제 감독이 된 케이스고 반면 김태영 감독은 7회 연속 한국시리 진출 명장이란 명장 칭호 다 받고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롯데에 왔는데 두 감독의 시즌 초반 성적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두 감독의 차이 어떤 게 보이세요? 저는 초반 레이스를 보면서 기아와 롯데의 기본적인 전력차도 있겠지만 벤치의 선수파 이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아 이보모 감독은 감독은 갑작스럽게 됐지만 기아에서 선수 생활, 코치 생활 되게 오랫동안 선수를 잘 알고 반면 김태영 감독은 외부에서 물론 시즌 중반부터 롯데 간다 간다 소문이 있어서 그때부터 들여다봤겠지만 실제로 롯데 안에서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그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다. 이보모 감독 초반 레이스를 보면 야수, 사용법, 활용법 이게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잘 쓰고 있다. 실제로 부상 선수가 많이 있는데도 그 빈틈을 잘 채우는다. 선수 개개인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선수는 이렇게 쓰면 되고 이런 거를 잘 알고 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태영 감독이 2011년부터 9년간 기아에서 선수 생활했어요. 학원에서 시작했지만 기아에서 생활이 많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일본 연수 다녀온 다음에 3년간 기아에서 코치 생활했죠. 이보모 감독도 했죠. 그런데 기아가 말씀하셨지만 나성범 시즌 전에 부상으로 빠지고요. 황대인, 박찬호 등등 여러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백업을 굉장히 잘 쓰는구나. 요소요소에.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서건창이라는 복동이가 들어왔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지금 레이스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서건창은 되게 잘 썼죠. 네, 맞습니다. 갖고 있는 전력을 최대치로 쓰고 있다 이보모 감독이.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기아가 팀 타율이 3할 1위로 1위예요. 팀 타율이 3할. 그런데 최다 안타 톱10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 숫자는 적고. 그러니까 24개를 친 이우성 선수가 팀 내 최다 안타 1위예요. 그다음이 김도영 선수가 22개로 22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골고루 잘 친다. 그렇죠. 여러 선수를 고루고루 잘 전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보모 감독이 선수 시절부터 별명이 꽃보모잖아요. 뭔가 이제 아이러니한 별명이긴 한데. 외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워 넘치는 플레이에 익숙할 것 같은데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이보모 감독 선수 시절 봤죠. 인터뷰도 해봤고. 그런데 약간 능긋는글한 맛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된 다음에 떡아웃에서 치즈진이 여러분 모였을 때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보모 감독이 스마트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시야가 넓구나. 이런 걸 느꼈기도 해요. 특정 선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요. 이게 대답하는 분위기가 최소 감독 3, 4년 차는 되는 느낌이에요. 준비된 감독이네. 그 자리는 사실 여러 기자들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그게 기사화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재진들의 니즈. 뭔가 기사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도 충족을 시켜주면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해당 선수의 시선도 있잖아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선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한다. 그걸 보고 이보모 감독 굉장히 AI 감독 같다. 사실 초보 감독 중에서는 그 부분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잘 얘기를 못하는 감독이 있는 거예요. 실수로 과감하게 얘기를 했다가 그 후폭풍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조심해야겠다는 건데 이보모 감독은 성적이 좋기도 하지만 그 선, 가이드라인 안에서 여러 인터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등등해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보모 감독 멘트 기사화 같은 거 보면 약간 일본 감독 느낌이 난다. 조심스러우면서도 깊이 있게 얘기하는 이런 스타일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갔다 와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선수들도 뛰었고 연수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보모 감독 초반에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전에 하나에서 함께 있었던 하나 출신 인사들하고 조금 이보모 감독 얘기를 제가 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한화에 있을 때 어땠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보모 감독이 선수 시절 야구 잘했죠. 잘했죠. 찬스에 강했죠. 팀 내에서는 2인자, 김태균이라는 거목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태균 쪽 선수의 그늘. 김태균은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였고 이보모 선수는 당시 선수는 대구 출신이니까 약간 그 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보모 선수가 허실실 같았었는데 맞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본 인사들 얘기에 따르면 이보모 선수가 당시 이보모 선수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김태균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한 거죠. 탑업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 아닌가. 이게 저의 시각이 아니고 이보모 감독을 잘 아는 한화 출신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사실 이보모 감독이 통산 스탯 이런 걸로 김태균 선수한테 밀릴 수는 있겠지만 찬스에 강한 타자잖아요. 통산 말로는 1등이고 그리고 WBC 때도 결전적인 순간 적시타를 때려내는 어떤 위기나 이럴 때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 스마트함이 있다. 네.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이보모 감독이 코칭 스태프 하기 전인가? 그런데 스카우트 팀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다른 팀 경기를 보면서 조금 가까운 관계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른 팀 관계자죠. 이 선수는 어떻게 봐? 물어봤겠죠. 그런데 다른 팀 선수들 몇 면에 대해서 야수들이에요. 타자들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팀 스카우트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보모 감독의 스타일이 자기 타격이론은 이거야. 이거 따라와.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코치도 있었어요.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살리고 그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지도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화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보모 감독이 감독 승격하기 전에 2년간 타격 코치했잖아요. 기아에서. 그런데 선수 자원도 있었겠지만 기아 타격 지표가 상당히 좋았어요. 2년간 팀 타율이 2할 7분 살이 LG와 동일 기간을 봤을 때 공동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연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보모 감독의 어떻게 보면 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도력. 이호준, 이보모 비슷하다. 이호준 코치 갑자기 나오네요. LG 타율 코치였어요. 갔다 오세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느낌상 뭐 이렇게.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호준, 이보모 둘 다 영리하고 약삭바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눈이 좋다. 이호준 코치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눈이 좋고 설명할 줄 안다. 가르칠 줄 안다. 이게 연결이 되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만루의 찬스에 강한 흐름들을 보면 이보모 감독이 그런 흐름을 읽는 눈 필요한 데를 체크하는 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장점을 보면 사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즌 전에 시즌 전망 예상할 때 기아를 1위로 꼽았는데 나성범 다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한 분이 이순철 의원이잖아요. 이순철 의원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순철 의원 기아 얘기 나올 때 전화드리는데요. 그때도 이제 처음에는 올해는 기아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반영도 했잖아요. 그런데 다 다쳤어요.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래도 기아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 경기 끝나고 대전에서 이제 기아가 싹쓸이 했죠. 그렇죠.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 다시 물어보면서 했는데 이순철 의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때 기아가 계속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배경은 작년하고 차이는 볼 때 기아 마운드 일단은 기아 지난해 외국인 투수가 형편없었잖아요. 4명이 뛰었는데 둘 다 교체되면서 합쳐서 16승 평균 4승 했죠. 그런데 올해는 네일 그리고 크로우 두 원투펀치가 3승씩 했어요. 일단 네일이 치고 나갑고 점점 좋아지고 있죠. 팀 전력의 안정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미국의 드라이브라인 그리고 나서 드라이브라인의 주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9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구속 9위가 다 달라졌는데 지금 8경기에서 평균자책 0 8세이브 하고 있어요. 리그 전체가 블루펜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혜영만 끄덕없는 것 같아요. 팀이 무너질 때면 보통 선발진의 앞에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소위 뒤에서 말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뒤에서 멀어지는 경우 지금 야구팬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변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아의 조금 타선에서 한두 개 이가 빠지는 게 아주 치명적인 연향이 안 미칠 것이다. 마운드는 마운드는 그렇군요. 지금 야수진에서는 사실 줄줄이 빠졌죠. 맞습니다. 백업이죠. 백업이 이순철 의원은 근본적으로 기아의 데스가 열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서건창 선수가 LG에서 온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서건창으로는 돌아오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스탯까지는 맞습니다. 서건창이 지금 타율이 3월 8푼 우리 OPS가 1.074 타점이 벌써 8개 굉장한 거죠. 서건창 선수가 활약하면서 야수진 덱스층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두껍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우성수도 잘하고 있고 서건창 선수는 뭐가 좀 달라진 게 이승철 의원은 서건창 선수 굉장히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서건창 선수가 200안타 이상 쳤던 선수잖아요.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잘했던 선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타격 메커닉을 조금조금 수정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못 건드린 거예요. 못 건드리죠. 그거 갖고 싶지 않죠. 지난해 LG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OECD 들어오면서 정말 2판 4판 변환권 이다 하고 타격 폰보다는 히팅 포인트 굉장히 앞으로 가져갔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히팅 포인트가 이승철 위원 시각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공 5개 정도 앞으로 갈러갔다. 5개? 이만큼이네. 이만큼이네. 그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신감도 자신감인데 안 돼도 그만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몰릴 곳이 없다. 그래서 앞에 놓고 자신에게 돌리자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타구가 달라지는 거죠. 성원창 선수의 옛날 타격폼이 피노키오 타법이라고 그래서 제자리에 꼭두가 시점을 서있다가 팽 돌려서 치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타법은 굉장히 늦게 칠 수 있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빵 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들고 그 회전력으로만으로는 투구의 어떤 힘을 견디는 게 어려우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앞에다 놓고 과거를 버리고 이런 폼으로 돌아간 거예요. 왼손 타자의 성원창 선수 타구가 오른쪽으로 큰 타구가 나오잖아요. 히팅 포인트가 앞으로 그렇죠. 옛날 폼으로는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스피드로 옛날 폼으로는 거기까지 못 내보내는 건데 지금 아예 극단적으로 앞에 놓고 이용균 기자도 히팅 포인트 앞으로 가져가보세요. 아 그럼 어렵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이제 했는데 어쨌건 기아는 그새 잘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빈틈이 있는 듯 하면서도 이번 감독이 잘 배우고 성원창 선수 다 잘 지우고 반면 기대를 모았던 롯데 초반 흐름이 무척 안 좋습니다. 제가 5위로 꼽아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데 5강에 진짜 당당히 이용규계계좌 시설 이제 시설 초반이야 이제 6,7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할 줄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균 기자도 아마 기자생활 초창기 때 아마 봤을 텐데 2000년대 초반 롯데가 굉장히 못했잖아요. 2002년에는 관중이 514명 들어온 적도 있어요. 어디값이 있긴 했었지만 사직구장에 자전거 다니더라고요. 514명은 좀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때 사실 야구를 못했는데 최악의 해가 시즌 초반으로 따지면 2003년에 개막 12연패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첫 18경기가 당시에 2승 2무 14패였어요. 그런데 승리를 일할 이쁜 올인데 지금 올해 그때가 18경기에서 4승 14패 2003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출발입니다. 21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출발을 지금 하고 있네요. 상상도 못했죠. 사실은. 초반에 너무 떨어져 있는데 물론 KT도 5승 15패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좀 벌써부터 어떤 다른 팀에서 롯데를 좀 만만하게 본다? 롯데랑 만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더 큰 어떤 반전의 카드가 필요할 텐데 사실은 롯데가 전력 구성이 큰 차이가 없는 안치용 빠진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고 젊은 선수의 성장을 기대하면 전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김태원 감독의 시즌 능력이 더해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팬들 사이에도 있었던 건데 그게 조금 지금 안 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태원 감독이 롯데 선수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더 걸리는구나. 이런 느낌 받아요. 밖에서 보는 거나 또 안 보는 거나 다를 수 있으니까. 라인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플랜 A라는 게 있잖아요. 벌써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캠프 동안 딱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안 보인다. 그런데 일단 개막전 구상이 굉장히 틀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례로 내야진이 유격수, 노진혁 그리고 삼누수, 김민성 이루수, 오선진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김민성 선수가 내려갔다 복귀는 했지만 지금 굉장히 달라져 있죠. 그렇죠. 사실 오늘 누가 나올지 잘 알 수 없는 라인업들이 만들 수 있어서 손호영 선수 트레이드 영입해서 지금 삼누 이루에 쓰고 있고 이학주 선수 유격수 쓰고 있고 박승욱 선수 왔다 갔다 최양 선수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개막 18경기에서 롯데 경기별 야수 기용이 13.44명 대타도 많이 쓰지만 중간중간에 바꾸고 이런 것도 많아지는 거죠. 가장 많았었죠. 사실 기록을 보니까 NC는 규정타수 최훈 선수가 9명이에요. NC의 라인업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팀이잖아요. 타수지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베스트 라인업이 계속 잘 구성되는 건데 롯데는 겨우 4명 그중에 정훈 선수가 규정타수 턱걸이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레이에스, 전준우, 윤동 이 3명만 사실은 고정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바꿔가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라인업에 불안정감 이것들이 성적이 안 좋아서 라인업이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라인업 자체가 세팅이 안 되니까 타격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순철 의원하고 롯데 관련도 좀 부연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순철 의원은 다른 것도 있지만 팀 홈런이 지금 7개로 전체 최하위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치명적이다. 팀 홈런 20개 넘은 팀이 지금 대구단이나 대비동이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침체된 분위기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특효약이 그냥 홈런 그걸로 분위기를 바꾸는 건데 이게 없다는 거죠. 레이에스가 지금 홈런 3개 그리고 레이에스 빼면 홈런 2개 치는 선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김태현 감독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김태현 감독이 두산의 사령탑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있었죠. 그 기간 두산이 가장 큰 잠실구장을 썼지만 홈런을 못 치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홈런 1등 팀 하기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8년 통산으로 제가 궁금해서만 찾아봤는데 8년간 팀 홈런이 1112개 그 기간으로 볼 때 3위였어요. 잠실이 홈인데 SSG가 워낙 거기는 뭐 2위가 또 NC 홈런 안 치는 거 있잖아요. NC 그리고 3위였어요. 두산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홈런으로 돌파구를 열 때도 많았는데 그런 야구를 못하고 있다는 거 답답함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사실 리그 전체가 급격하게 투고 타지에서 타고 투조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 롯데만 혼자 투고 타지하고 있잖아요. 타격이 잘 안 떨어지고 스태티즈 기준 공격 WL 따지면 팀 WL 따졌을 때 다른 팀만 다 풀었는데 롯데로 마이너스예요. 공격이 진짜 잘 안 되는 거고 답답한 거죠.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어떤 공격력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에서도 치명적인 장면도 나왔어요. 김태용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 이런 장면을 봤죠. 고척의 키움전이었죠. 장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대 7로 지는 끌려가는 과정인데 9회 9회 초였죠. 그래서 2, 4, 1, 3루에 1루 주자 손우영 선수가 2루 도루를 하면서 그냥 마지막 한 퀀투를 먹어버리죠. 2, 4, 1, 3루에서는 1루 주자가 뛸 이유가 없잖아요. 뛰면 안 되는 거죠. 1점 차에 공점 주자고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2학주 선수 2루 타 이상의 큰 걸 기대한다든가 그렇죠. 연속한태를 기다리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이미스가 낫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1, 3루에 있어야 1루에 어쨌든 주자가 있어야 1, 2루 간에 공간도 넓어지는 거고 공지는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공간 나왔다는 건 조금 이야기 어려운 장면. 끝나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아마 여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꼬치 스태프 내에서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대 7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6회 초 1, 3루 롯데가 막 조여들어가는 키움마운드를 그런 분위기였는데 키움마운드에 김재용 선수가 제구가 좀 안 되더라고요. 타석에는 유강남 해가지고 3볼 된 다음에 4구째 공 하나 더 보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경기를 볼 때인데요. 그렇죠. 밀어내기도 있을 수 있고 유강남 선수 과감히 방망이를 돌립니다. 물론 공은 코스는 바깥쪽에 페스티벌로 보드라인에 걸짓듯한 공이었어요. 그런데 쉬운 공은 아니죠. 한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타구가 운이 좋았다면 가운데로 빠질 수 있었는데 유격수한테 걸리면서 6, 4, 3으로 연결되는 병살타가 되면서 인닝이 그냥 그냥 무독점. 옛날에 바용택 위원 별명 중에 하나가 찬물택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찬물을 끼얹는 반상 바용택 위원 가끔 전화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런 때까지 쓰는 얘기 용암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용암택 안 좋은데 찬물택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유강남 선수 그 장면 보고 제가 그런데 갑자기 중기 화면 보니까 떡아웃에서 김태원 감독 얼굴이 보이는데 유강남 선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커튼 커튼 쳤네요. 네. 그리고 코치 고영민 코치도 가 있던데 뭔가 이제 거기서 김태원 감독이 뭔가 관련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고영민 코치가 나왔다는 거는 고영민 코치 삼눈 코치였을 텐데 삼눈 코치의 역할이 벤치의 사인을 타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쓰리 볼 타격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라는 게 흐름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바로 보니까 다음 이닝에 수비에서 포수가 바뀌었더라고요. 정복은 선수로 커튼 쳤네요. 문책성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면들이 시즌 초반에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준비들은 캠프 때 이미 다 정리가 돼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굴러가다가 시즌 중반에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시즌 초반에 말루의 노스리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다시 주지시키는 장면이 나왔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선수동과의 파악 그러니까 감독의 머릿속에 있던 야구를 하는 방식과 롯데 선수단이 그동안 해왔던 야구 방식의 어떤 미스매치가 여전히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죠. 아마 생각이 많아질 경기죠. 김태원 감독 지난 지금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그래서 저는 김태원 감독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과연 김태원 감독 리더십하고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뭔가 이제 수치로 승률로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걸 당기는 게 롯데의 숙제죠. 어쨌든 김태원 감독 멘트도 보면 갑자기 ABS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바깥에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으로 화살을 좀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생각이 있긴 있구나. 여러 가지로 지금 그냥 계획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김태원 감독이 여러 수를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저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아와 롯데 극과 극의 시즌 초반 레이스 기아 팬들도 롯데 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프로가구가 조금 더 재밌어지려면 두 팀이 다 같이 자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위 팀들의 승률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4할 이상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월페인은 앞으로도 프로야구의 뜨거운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 잘 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